자 그럼 편안하게 대화를 해볼까 이제 슬슬 약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윤희야 약을 먹은 효과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던 거야 강백산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이건 이건 내가 이 약을 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마음 네 생각을 찢겨서 내가 특별히 준비한 약인데 이렇게 버려 나 똑바로 삼켜 그래야 너도 벼릴 수 있어 삼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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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아니었어 이 노래 누구십니까? 여긴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VIP병실은 르블랑 관계자만 입원할 수 있다면서요? 저도 르블랑 사람이에요 이 안에 입원한 환자만 확인하고 갈게요 출입카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나요 윤희야 환자만 확인하고 갈게요 환자만 확인할게요 저거 서연이야 서연이가 날 찾아왔어 아 은서연 씨 서연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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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